안녕하세요. 저널입니다. 시부야부터 다른 역들을 연결하는 도쿄전철의 지하철들이 4월 1일자로 태양열과 다른 재생에너지로만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지하철 운행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음료 좌판기부터 보안카메라, 스크린, 조명까지 모두 포함하여 도쿄전철의 7개 호선과 1개의 트랩노선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쿄전철은 3855명의 직원이 일하고 도쿄로부터 근처 요코하마를 잇는 노선을 책임집니다. 일본 지하철 회사 중 처음으로 목표에 두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사가 감소에 성공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만6천 가구의 1년 사용량에 맞먹는다고 합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게 해준 기반 기술에는 배터리와 수소전력이 포함됩니다. 꽤 큰 성과로 보이지만 일본 내부에선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 노선 몇 개를 재생에너지로 가동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렇게까지 큰 성과가 아니고 오히려 지방에서 디젤로 운행되는 노선들을 수소전력으로 대체할 수 있거나 길에 돌아다니는 휘발유 차량들이 전기차로 많이 전환되어야 할 텐데 하고 아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쿄 본사의 요시마사 키타노 비서실장도 목표에 근접하고 있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시작일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국가이며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국가적 목표 아래에 압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도쿄의 독립 비영리연구기관인 지속가능에너지정책기구에서는 현재 일본전력의 20%가 재생에너지로부터 발전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조차도 뉴질랜드의 84% 수준과 비교하면 한참 못 미친다는 거죠. 뉴질랜드의 경우는 2035년까지 100%를 달성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참 전에 전월도 후주의 남우주주에서 재생에너지 100%로 일주일 가동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현위치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감사합니다.